이거 신기하다 그리기 불에서 한 번 보이지? 몰라? 이거 가수인 척 하는 것 같다 이거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웃지 우리 잘하는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이름에도 조물쩍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난 순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자... 갓 좀 안해 나는 잘하면 내가 되겠지 불이 자라는 어른이 될 테니 어찌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 맘에도 조물쩍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금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금만 깊게 드러났네 와 재주시네 아 이거 이거 해줘야 되나 맞아 오늘과 같이 했던 꿈이 무엇일까 전국에 또 재주시나 우주비엠사랑 적어놨네 꼬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오 입냄새 1996년 7월 21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오 입냄새 오 입냄새 오 입냄새